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찾은 곳. 근사한 간판이 시선을 끈다. 포르투갈식 샌드위치라 할 수 있는 프랑스에지니아를 파는 식당은 이른 저녁 시간에도 손님들로 붐볐다. 프랑스에서 건너온 음식이라 이름도 프랑스에지니아지만 포르투갈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돼 이제는 포르투갈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한다.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니 소고기와 소시지를 듬뿍 올려 익히고 그 위에 치즈를 올려 새우와 함께 익힌 후 다시 치즈를 덮고 소스를 뿌리면 프랑스에지니아 완성. 워낙 알차게 속을 채워 자르기 쉽지 않았지만 영양도 맛도 최고였다. 이렇게 간판을 그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